여러분들의 상황에 힘입어 드디어 살림맨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오늘 여기 진열된 제품들 포함 이벤트 선물들 전부 보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살림맨 채널이 10만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된 작년 2월에 채널을 시작해서 사심 가득 제가 좋아하는 코스트코, 다이소, 마켓컬리 등 리뷰하면서 호기롭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1년이 좀 넘는 시간만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지 몰랐습니다 덕분에 송은희, 김숙 팟캐스트에 전문가로 초대도 되고 60만 김숙TV 유튜브에도 소개가 되고 심지어 머나먼 나라 이탈리아 브랜드에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협업 제안을 받고 최근에 코스트코에 입점한 제품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를 안 했더라면 상상도 못할 경험들을 구독자님들 덕분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어떻게 구독자님들께 보답 드릴지 고민, 고민하던 중에 그동안 협업했던 브랜드들에서 축하의 의미로 제품들도 지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들까지 나눠드리고 싶어 이런 이벤트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준비한 선물들 먼저 보내드리고 영상 뒤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역대급 선물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라부아 제품입니다 섬유연제, 탈취제 등 코스트코에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이고 저 또한 영상에서 소개도 드렸고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라부아에 많은 좋은 향들이 있는데 그중 라부아의 대표향인 화이트머스크향을 무려 20분께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라부아에서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 정말 세심하게 온라인에 무료배송비 쿠폰까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라부아 제품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설명 및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제품 구입 후 한림맨 01 코드를 입력하시면 무료배송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꼭 챙겨가주시고요 쿠폰 유효기간은 24년 5월 1일까지이니 이 좀 참고해주세요 이 많은 제품들 지원해주신 라부아와 조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브랜드는 벨레다 제품입니다 지난 9월 2주차 캠핑 브이로그와 9월 3주차 코스트코 추천 템편에서 소개해드린 슈퍼크림 제품인데요 저희는 정말 찐으로 아직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진짜 개인적으로 지금도 내돈내산 추가 구매할 정도로 제품력은 진짜 대박인 제품입니다 아직은 온라인에서밖에 만나보지 못하지만 빨리 코스트코 매장들에도 입고되어 많이들 써보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에서밖에 못 써보시니 많은 분들이 아직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 무료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보습 제품 3개 세트를 무려 5팀 5팀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세트당 73,970원이에요 74,000원 골 와우 대박이죠 항상 연락주시고 살림맨 채널 챙겨주신 벨레다와 벨레다 강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닥터브로노스에서 제품을 지원해주셨는데요 바디워시 제품 코스트코에 입점되어 있고 제 채널에서도 소개되었던 제품입니다 닥터브로노스에서는 바디워시는 물론 페이스 클렌징, 핸드솥 기능까지 3가지 기능을 가진 레몬그라스 라임슈가솥 무려 10분께 10분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요 제품은 코스트코에는 없고 닥터브로노스 홈페이지와 트레이드허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 이 점 참고해주시고요 소중한 제품 지원해주신 닥터브로노스와 최과장님께도 너무 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준비한 제품은 첫 공구했던 지켜백 제품입니다 지난 한 달간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난주 공구까지 진행했었는데요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진짜 저만 쓰기가 너무 아까운 제품이고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살림하시면서 만족하며 자주 사용하게 될 제품이라 생각돼요 바디 탈탈탈어 제일 좋은 구성 5세트 준비했습니다 마음만은 더 더 더 구입하여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소생인지라 풀세트 5개 구매해서 보내드릴 예정인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엄청난 고민을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살림맨 채널에서 보고 싶은 컨텐츠들 투표해주시면 끝인데요 아래 보기 중에 보고 싶으신 컨텐츠들을 골라 댓글 달아주시면 랜덤으로 추첨해 결과를 5월 2일까지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주소를 모두 취합해서 그 다음주 5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품 배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참여하셔서 제가 준비한 대박 상품들 받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당첨되시지 않으셨더라도 다음주에도 많은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 너무 상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제품을 검증하고 광고하는 제품이 아니면 절대 무료로 제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항상 연락주시고 안부 물어주시고 이렇게 제품까지 지원해주신 라브와 조과장님 벨레다와 정팀장님 닥터브로노스와 최과장님께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저희 채널의 주인이신 모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제품들 소개하는 살림맨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벤트 댓글 달아주세요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그럼 빠이